네, 우리 특본님은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변호인들은 영장을 받고 영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법조인이라면, 판사님도 법조인이니까 법조인이라면 이 영장은 당연히 기각된다.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다만 걱정이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이게 워낙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작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소리를 작용해서 이게 발부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불안감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민주당에게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잘못되면 우리가 받은 타격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매우 불안했습니다 불안했다 그러니까 법률가의 판단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정치적 영향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증거와 법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 있으면 가서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장도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인데 그러면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 대한민국 검찰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 한 영장 총구 지금의 검찰이 한 공소 사실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의 주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가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당에서 판단할 때 그렇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잘못된 영장이 법원의 심사에 올라갔을 때 법원이 공정에 판단해 주실 걸로 기대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데 거기에 맡기는 것은 결국 운에 맡기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단이 없었느냐 우리는 헌법이 행정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불체포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방패만 세우면 방어가 되는데 그 방패를 내리고 우리 당의 당대표를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에 맡기는 거기에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결정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결 당론을 최포트 포기한 표결할 때 그렇죠 부결 당론을 정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왜 당론이 안 정해지면 저도 그게 나중에 계속 물어봤지만 의원들한테 이 문제의 잘못된 첫 번째 고리가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 왜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지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명분이 모였고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았을 때 대책은 모셨는지 또 부결 당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였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평가가 이뤄져서 박강원 원내지도부가 또 물러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구속영장심사, 실질심사 이것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판단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행정권으로 가지고 국회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형국이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불체포 권한이에요 그런데 헌법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를 왜 작동을 안 시켰느냐 그거죠 사실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관련 설명할 때 상당히 긴 분량을 준비해서 얘기하다가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아라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검찰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정말 구속을 해야 된다 형이 몇 년이고 몇 십 년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영장 정말 발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론전이 있었으니까 그런 국민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영장 발부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국민도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울고 분노를 표출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됐을 때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이것까지 보고 결과에 기재를 했을 때 많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 법적인 판단에서는 이거는 영장 발부 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우리가 볼 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막 나와서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조인이 영장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괴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검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도대체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내가 이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저희 법대 전체 총회가 있었어요 동기들 총회가 이제 가서 이게 식사 자리였는데 제 테이블에 한 여섯 명 정도 동기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 이제 변호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니까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그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짧은 시간에 그 복잡한 사건을 다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내가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겠다 내 인격을 걸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건 4명을 잘 알고 있고 변호사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님을 위해서 동기들 앞에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친구들한테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보는 한 이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 영장을 봐서도 이거는 구속할 사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거고 다시 돌아가면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검찰 수사하는 검사들도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건이 부실하다는 것을 그러면 왜 이게 법무부 장관한테는 전달이 안 됐느냐 또는 대통령한테는 전달이 안 됐느냐 또는 거꾸로 법무부 장관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부실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저는 강성 발언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공을 하느냐 도대체 어떤 교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게 부실하다 이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검사들이 못 볼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렇게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탄탄이다 입증이 되는 것처럼 저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과연 저렇게 모르고 하는 거냐 알면서도 저렇게 강공하는 거냐 저로서는 정말 의아합니다 의아하다 의아함이 들 정도로 너무 부실한 그런 상황이다 영장을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법조인의 판단 기각될 거라고 했었지만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조마조마하게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판사의 결정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저 그간 공정이 수사해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한동훈 장관의 이런 설명 구색한 말이죠 구색한 말이죠 자기들은 영장이 발부됐으면 반대 입장에서 훨씬 강력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고 오니까 본인과 검찰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상향이 오니까 영장이 기각됐을 뿐이지 이건 과정이지 최종 결론이 아니고 법원 가면 유죄가 날 거다 이런 취지에 발언을 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정진상 실장 영장 때 검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영장에 있는 한 줄 한 줄이 다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본 재판에 들어가서 기록을 봤더니 한 줄 한 줄이 입증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믿고 있는 유동규의 증언이 유동규가 2022년 9월 26일부터 검찰에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는데 검찰 진술 과정에서도 협조한 이후 진술 과정에서도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요 진술이 계속 바뀌고 법정에 와서도 검찰 진술가 또 달라지고 법정 진술 내에서도 또 달라지고 그래서 유동규의 진술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유일하게 우조라는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이거든요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영장 단계에서 이 영장 범죄 사실에 한 줄 한 줄이 다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한마디로 뻥이죠 뻥 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동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대북손금 주요 5개지 않습니까? 이 5개 사건에 일관되게 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뻥이다 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 검찰이 지금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고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검찰이 물론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겠죠 재청구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일단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이번에 유창원 영장정상부상판사의 기각이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기각이유는 한번 살펴보면 기각이유 기각이유가 굉장히 상세히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봤던 것보다 상당히 길게 상세하게 쓴 것 같아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졌는데 혐의 소명 부분하고 혐의 소명 증거인멸 부분하고 그렇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혐의 소명 부분은 위중교사, 백현동, 대북손금 이렇게 또 나눠서 판단하셨는데 위중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유죄의 확신과는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소명은 이릉의 검찰 주장이 일리 있을 수 있다 이 정도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개인성이 있다 이 정도고 유죄가 되려면 무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무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지워지지 않으면 유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중교사 부문은 무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많이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중교사가 사실 좀 끼워놓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백현동과 대북송금 두 개가 주요 범세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시키려고 위중교사면 진교인멸 우려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걸 일부러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영장재판부에서는 위중교사 부문은 큰 비중을 저는 안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중교사 이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 이런 소명되는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걸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연결시키기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 위중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위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위중을 자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 때요 그럼 위중을 자백했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중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중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지금 검찰이 주장한 대로 녹취록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김모 씨가 또 자백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증거는 다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위중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것 위중 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다고 보면 증거인멸 우려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걸 연결시키지 않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영장재판부가 굉장히 편파적인 판단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들어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왜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될까요 이게 잘 보도가 안 돼요 진짜 국민의힘의 주장이 더 강하게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반박 얘기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법률 전문가에게 보면 딱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주의 관련 결제 물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건 이제 뒷부분을 얘기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에 대한 약간의 배려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는 없다 증거 많고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없다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검찰이 불기소 결정 후 혐의 없음 결정을 할 때 증거 불충분하고 혐의 없음 이렇게 하거든요 대체를 해보면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사실관계 내지 법률적 측면을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률적 측면에서 반박을 했거든요 사실관계 측면에서 반박한 것은 예컨대 4단계 상향을 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요청에서 4단계 요청을 했느냐 검찰은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우면 김인섭을 도와주기 위해서 4단계 상향을 했다 이런 구도로 역장을 만들었는데 실질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용고를 전주 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빨리 팔려야 되는데 8차례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팔기 위해서는 녹지를 자연 녹지를 일반 주거지역 주거 가능한 지역으로 가까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땅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공무원로 5차례인가 내려보내고 성남시 공무원을 국토부로 불러서 회의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또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로 가서 또 압박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강력한 푸시를 했거든요 그 중앙정부의 요청 그런데 그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그건 R&D 용지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 결과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거지역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앙정부의 요구하고 성남도시기본계획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준주거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실무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영장은 그 부분을 쏙 뺐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아예 영장에는 안 그려봤어요 그럼 이건 공정한 영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빼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성남도계공이 반드시 공사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냐 이 부분도 검찰은 마치 성남도시기본계획에 공사 참여가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공공개발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공공개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녹지지역을 개발할 때는 공공개발을 한다 그래서 식품연구원과 전혀 별개의 지역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마치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공공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검찰이 그렇게 영장을 기재를 해놨고 또 하나는 2015년 3월 20일 날 시장이 결제를 했는데 거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이렇게 기재한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무렵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정이 된 게 아니었군요 이런 것처럼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영장의 사실관계에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시개발공사를 위에서 이릉학공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령관은 5명이 다른 주체입니다 시장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감독권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장이 사장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영장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변호인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런 반박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이 배척도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한 거고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핵심 관련자인 이 여행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리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현지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툼의 현지가 있다 소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장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진거인멸에 대해서도 위중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진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위중교사 아까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위중교사 했으면 진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판사는 위중교사하고 백현동 개발사업은 진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명백히 딱 결정을 했어요 명백히 결정했고 그다음에 대북송금의 경우에도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면을 조금 살려주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결론인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자 우리가 진거인멸을 논할 때는 피의자가 진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피의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의 영역인 점 이것은 이화영의 진술이 어떤 진술이 이화영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인지는 법정에 가서 가려봐야겠다 이 말입니다 검찰의 주장을 별건 재판에서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이 부분도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에 그게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출석하셨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여러 번 소환함에도 불구하고 다 소환에 응했잖아요 단식 중에도 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이걸 가지고 국팀당에서는 유권 무죄, 묵권 유죄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소재를 삼고 있던데 이것은 실제에 대해서 판사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민주당의 대표면 공적 감시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들이 보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그냥 쓴 건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 문구에서 유권 무죄를 도취를 하는 유권 불구속을 도취를 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죠 그래서 이 대북송금의 경우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는 범죄 혐의 3개 다 유진교사, 백현동, 대북송금 다 증거인멸가 없다 이게 법원이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피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뛰어넘지 못하는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영장 재판부의 의사이기도 하지만 유창원 판사의 의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법원 전체의 의사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연일 계속해서 판사도 비판을 하고 있고 유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영장 재청하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하는 건가요? 불구속 기소를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일이지 않습니까? 10일 수사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또 10일 연장이 20일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검찰은 20일 안에 기소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20일 영장이 기각됐어도 20일 안에 기소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본다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검찰이 간다고 한다면 기소를 할 거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반격 카드다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언급하셨듯이 위증교사 혐의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런 언론에 나오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반격 카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시겠네요 결국에는 방금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영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영장 청구가 그것이 마치 원칙이고 영장 청구가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고 예의인 것처럼 지금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예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국민들의 절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다음에 국회 다수당의 대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빈약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은 원칙이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는 수사의 한 방법이지 중요한 것은 기소하느냐 불기소하는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 있으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꼭 구속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구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태 특보도 이제 검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속성을 잘 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봐도 그렇고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면 정말 죄가 있구나 아 이거 이거 진짜 수사 잘해서 죄를 밝혀낼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걸 좀 노리고 그런 대외적인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기소된 사건,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게 기록이 20만 쪽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이 2년 내에 1심이 과연 선고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 대해서는 난 검찰에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찰은 구속,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와해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다시 설 수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수사에는 그야말로 정치 수사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